눈이 오고 구글랩에서 나온 대로 제가 물어봤더니 그거 아니래요 일주일 후에 수이스크림을 보여줄게요 저 지금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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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어려웠던 한 달 살기를 위기를 기회삼아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될지? 일단 쳐봐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식당?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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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Oo 요 우와 하 진짜贅 üç해 우와 우와 아니 제. 뒤에서 막 뭐 부지럭 부지럭 Kanando 와 이 뒤에서quid 근데 방금 나가 여권이 바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지다가 뭐 못 채 co 아 그래도 진짜 다행인 게 약간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지금 경각심을 가지게 됐어요. 와 진짜 소름. 이제 일단 이 기차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아닌가? 전 이제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니겠어요. 제가 다 땜벼. 아까 그 여자 나갈 때 찾아보길래 제가 인사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신을 때릴지 몰랐어요.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우와 너무 친절하시네요. 영광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스. 두근맵에서 나온 대로 제가 물어봤더니 이거 아니래요. 아직도 다섯시간이 넘어가는 거 같아요. 마이 홀리데이 이즈 퍼리스. 야. 많이 빠져요. 아 맞습니다. 네. 이거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네. 너무 무거워요. 약간 아 진짜 넙 아 진짜 너무 좋더라 아 정말? 아 진짜? 아 진짜? 아 더 space 더 space 전엔 스위치 Boulder 보여줄까요? 근데 이제 다시 다녀올게요 앞에서, 원하시나요? 괜찮아요 아예 guessing? 넌 정말 어렵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요 유트, 유트! 일단 30분이나 30분 동안 그랬는데 3시 37분이라고 뜨는데 또 3시 4분이 있네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단축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바질역에 내렸고요 여기 보시면 스트레스 근육이 4시 51분 출발인데 제가 또 영무원님께 여쭤봤거든요 방금 그러니까 지금 4시 21분에 가는 걸 또 알려주셨어요 사실 때 영무원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훨씬 시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팁입니다 제가 먹어서 빵만 먹으니까 빵이 안 생겨가지고 수이스에 딱 고소하자마자 지금 와이파이 스트로스 부르역에 도착했고 나는 파리 가는 기차로 갈아타야 했다 근데 스트레스 부르역은 생각보다 너무 넓었고 다른 역보다 환승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더군다나 25km가 넘는 캐리어와 함께 앞으로 맨 가죽 가방도 있었다 그렇게 허둥지둥 하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저 지금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3분 동안 현실 부정을 하다가 내가 지나온 길들을 미친 듯이 찾아봤다 생각보다 헤매느라 지나온 길은 너무 많았고 결국 찾지 못했다 다행히 내 스위스 번호가 적힌 유심 계약서가 있었고 그 번호에 전화를 해줄 수 있는지 영무원님께 부탁했다 아 자기야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너무 빨리 뛰라 너무 빨리 좋아서 찍을거에요 너무 빨리 좋아서 찍을거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이런 라인으로는 잘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많은데 마지막을 기다려야 합니다 149? 159, 99 제가 말해드렸습니다 안! 제가 말해드렸습니다 제가 말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사항은요 그럼요시스템? 지금요시스템! 안녕하세요! 아이폰? 아이폰? 오늘? 오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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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 9,50% 죄송합니다 i just put my luggage and then i help you come here i'm very happy sorry o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t's your ticket thank you the QR code will be scanned by the train manager okay thank you 저는 그냥 버리고 허리로 갑니다 지금 최대한 잘 멘탈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권이랑 이런 거 아니라고 불렀으니까 고프로도 있고 핸드폰 사야되나? 원래 근데 가려도 에어비앤비가 있는데 와 대박 이런 파리 한 달 살기 특가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가 되게 유럽 분위기로 예뻐가지고 후 키를 갈까 너무 예쁘다 좋죠 이게 파리 한 달 살기로 하면은 가격이 훨씬 저렴해져요 저는 반성을 해야 돼서 호스텔에서 돕겠어 최대한 경비를 맡기겠습니다 최대한 경비를 맡기겠습니다 와 지금 도착했네요 지금 엘필탑에서 저 비실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제가 오늘 힘들었던 게 잠깐만 아 갑자기 눈물 나 아니 지하철도 다 너무 계단인 거예요 제가 애써 좀 긍정적으로 일부러 생각하려고 오는 길에 계속 아 나 요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뭐 그리고 핸드폰은 한번 사면 되니까 막 이렇게 미안을 삼으면서 왔거든요 그때데도 이제 속상한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갑자기 가끔 보이는 애플탑이 반짝이는 거에 갑자기 뭔지 모를 차오름이 차올랐어요 애플탑이 눈앞에 보여줬어 너무 예쁘다 반성도 했고 왜 이렇게 나는 칠칠 맞을까 근데 좀 다행히도 제가 사진을 찍어놔서 지금 이렇게 지금 밤에 가는데도 치안이 그렇게 나쁜 거 같지 않아서 한 달 살기하기 좀 적당한 숙소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가는 길이 너무 예쁜데요 여기 여기 도착했어 드디어 도착했어요 여덟 시간 진짜 별일 별일이 다 있던 여덟 시간만에 도착해서 들어가 여기가 휴일에 저희의 id 그리고 covid 탑 도착 주문해 요리를 데이이 일로운 로운으로 다일 등 ㅎㅎ 다이 oh one floor room that you can privatize if you pay for the whole room you get there are two beds but you can pay for the whole room and just stay alone 12th? yeah second floor room floor only stairs? yeah 또 개다 저 6인실로 예약했는데, 어잉? 저 6인실로 예약했는데, 어 2인실 해주셨네. 아, 저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이거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스위스 갔다 와서 옷도 지금 몇 겹이고, 하다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코드도 많고, 2인실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만약 혼자 준다면? 저는 마무리 빨리 하고,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8시간 걸려서 스위스에서 왔는데, 정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지금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태예요. 정말 짧은 일정으로, 그리고 또 일로만 왔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자유여행을, 그리고 계획도 없이, 그리고 이 캐리어를 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보랴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아까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그냥 진짜 한국 가버리고 싶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약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항상 용기가 나지 못해서 못했었던 한 달 살기인데,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진짜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진짜 너무 멘탈이 너무 나갔었어요. 제가 거기서 포기하면 너무 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진짜 결심했으니까 해보자, 그리고 핸드폰까지 잃어버렸으니까 진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왔습니다. 그러면 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만 자도록 할게요. 내일은 좀 돌아다니면서 제가 한 달 살기 할 숙소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